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찬 10분 뉴사이키 갑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막 말씀드렸던 이부영 의장님, 명예이사장님, 자유언론 명예이사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대기실에서 저 봅자마자 오 선생님 잘 보고 있습니다.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인지 사모님께서는 저희 방송을 하루에도 중독처럼 너무 계속 틀어놓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비판적인 기사를 냈던 동아일보에 백지광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광고 주조를 압박해서 광고를 못 주게 한 거죠. 그래서 백지광고가 나오니까 그때 국민들이 광고를 사서 광고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쪽지로 이렇게 사서 동아일보를 응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해직된 분들이 동아투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언론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시작했던 1세대.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치를 하셔서 열린우리당 의장. 아, 하셨고. 네. 하셨고. 그러시군요. 제가.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군요. 네. 지금 또 오늘은 요즘은 또 우리 오윤혜 씨가 언론 노조와 함께 언론 아싸를. 동아일보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이 온몸으로 가장 앞에 나와서 투쟁하시는 분들입니다. 잠시 후 9시에 이제 언론 아싸 함께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홍보를 못했더니 폭망이었거든요. 실시간이 진짜 폭망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프타임의 힘이 크다. 오늘 9시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9시 언론 아싸. 네. 제가 너무 또 이거는 너무너무 열받는 뉴스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요즘 sns 시대라고 할 만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금 유튜브까지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9월 1일 금요일이죠. 신장식 변호사님도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동순 교수님의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를 읊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를 올린 이 시를 올린 이동순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혐오 발언에 해당된다고 삭제가 돼버리고 이동순 교수 계정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동순 작가 본인은 외놈이라는 표현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을 했는데 이런 조치가 마땅한 건지 그리고 홍범도 장군 또 관련해가지고 석영차 아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또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이 알아서 이렇게 막 삭제가 되고 계정에 경고를 먹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를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의 시를 인용한 조국 추미애 등 전 법무부 장관들 페이스북 계정도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페이스북 그 게시물이 리트윗하듯이 인용했던 그룹들도 네. 인용했던 그룹들도 정체성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공격하는 컨텐츠를 공유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메타죠. 지금 이름이. 네. 메타. 에서 삭제를 했는데 최근에 근데 좀 이상한 이런 삭제도 좀 많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한 의견이 나왔을 때 좋아요 숫자도 거의 10% 절반 이상 또는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소위 외놈이라는 표현이 인종 내지는 국적을 가지고 낯잡아 혐오하는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원칙적인 또는 다른 쪽에서 보자면 급진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제가 아는 발언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이시거든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 근데 혐오 표현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혐오 표현은 이분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 등 외부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느냐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동순 선생님의 시가 여기 외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다 외놈의 세상이 됐냐 이렇게. 근데 이게 외부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시를 통해서 외부적 위험이 외부적 피해가 유발됩니까? 외놈이 쳐들어와? 아니면 일본인들을 보고 우리가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욕설을 한다거나 이럴 일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문학적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냐면 소위 일제강점기에 피압박 피지배의 국민인 한국인들이 일본들을 향한 저항의 표현으로써 외놈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 글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일본을 지배하면서 이게 외놈이란 말이 맥락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동순 시인은 그런 맥락에서 썼지만 만약 우리가 일본을 지배하면서 일본인에게 외놈이다 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것은 혐오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피압박 민족 피지배 민족으로서 지배계급 지배국가 제국주의 국가를 향해서 외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항의 표현이고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 제가 지금 답답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놈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인종적. 삭제되고. 외국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맥락을 전혀 무시하는 일이다. 메타 이런 식으로 영업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건가. 이거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완벽하게 이게 지금 식민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경향신문을 봤는데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 정부 요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 무역진흥공사 Z로 여기가 11일부터 새로운 수출처에 한국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경향신문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대책에 한국 시장도 포함이 되며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2013년 9월부터 한국은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했으나 그 이외의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중국이 일본 수산물을 사실상 전면 수입을 금지하니까 긴급지원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긴급지원사업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을 하자라고 거론을 했어요.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거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국가들로 골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 불안감이 너무 큰데 한국까지 수출을 왜 확대하려고 하는 건지 의외로 평가를 했어. 이거 너무 의외다. 그랬더니 제트로 측이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았고 이들이 방일 목적 중에 하나가 일식이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수산물을 중요하다.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이유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 판매한 수산물이 2,204억 원이에요. 엄청나요. 전체 수출에 5위.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빴던 것이 가리비 있잖아요. 그거.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이 평균 3만 톤이래요. 그런데 그중에 1만 1971톤 그러니까 2만 톤 가까이가 가리비인데 왜 이렇게 가리비가 많지 했더니 가리비가 중국의 금수 조치로 일본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품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한테 못 파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떨이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제트로가 코트라처럼 우리나라의 무역공사입니다. 일본의 무역공사인데 수산물 판로 확대와 관련해서 아직 한국 정부와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여전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익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산물을 비롯해서 방사능 검사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본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완전 대자로 누울 자리라고 생각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와 접촉은 안 했지만 일단 중국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홍콩도 전면 금지했죠. 전 그게 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논리적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하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보자면 오염수가 아니다. 처리수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우리바다지키 검증TF 단장님의 입장이고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실과 괴담 해가지고 KTX에다가 몇만 부씩 뿌리고 홍범을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논리적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가 누울 자리 아니야? 다리 좀 한번 뻗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가 일본 정부 관료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진짜 많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WTO의 일본 후쿠시마산 그리고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금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는 물건 대 물건 즉 수산물 대 수산물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일본의 바다 생태계와 한국의 바다 생태계는 다릅니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생물학적 영향을 끼칠지 일본의 바다 생태계가 이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었는데 오염수가 아니다 처리수다라고 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다면 생태계 대 생태계 논리를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민들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잠시 후 9시에 뵙겠습니다. 3부에서 용혜인 손수처 두 분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검찰 출석에 대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지금까지 뉴스 스토 times el